오늘 새벽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강원 동해안에서도 올해 84건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동해안에서는 지난 3월 22일 규모 1.2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만 84건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을 제외하면 모두 20건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엔 지난달 24일 오전 9시 11분 규모 2.7의 지진이 동해시 북동쪽 49km 해역에서 발생했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